촬영 중 촬영 중 오오 됐다 아... 소리 좋아요 좋네 좋아 딱 맞네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됐어 됐어 제가 장혁선배 통화 시켜드릴까요? 진짜요? 돼요? 좋죠 맨날 하거든요 저희 아 진짜요? 네 장혁 선배 아 진짜로요? 진짜로 받을랑가 모르겠네 지금 9시 그죠 장혁 선배님 장혁 선배님 저 호주인데요 아 시원님 예 형님 예 시원아 진짜로 얼마나 좋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? 예 시원아 예 형님 잠깐만 잠깐만 예?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여기 우리 사장님 전화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 형님 사장님 한국 분이신데 그래 그래 한 번 바꿔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르코입니다 네 마르코씨 반갑습니다 네 저 얼마나 좋아 다시 한번만 저랑 같이 네 네 자 감사합니다